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아? 20만 건이 넘어 그것도 딱 1년간. 피해액은 약 3주. 근데 말이야, 고소고발된 사건이 그 정도지.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사기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국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의 나라라는 거. 진짜 걱정이다, 이놈의 대한민국.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란 걸 모르게 사기를 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건 위험하다. 그런 초기 발동하더라도 몸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지가 되려 달려들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는 빼앗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뭔 말인지 알지? 빅스 네트워크, 노상찬 회장님을 모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빅스 네트워크 고객 감사제를 찾아주신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이 네임 이스 노상찬. 아,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당신 같은 사람도 꿈이 있습니까? 맨날 돈만 처밟히면서.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꿈은 사람이 꾸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 꿈이 있다는 건 꿈을 꿀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꿈, 이 노상찬의 꿈은 우리 빅스 네트워크를 국내 굴지의 상상그룹 못지않은 세계적인 종합유통회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꿈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빅스 네트워크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창출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누가 돈을 이렇게 불려줬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이 노상찬입니다. 노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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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노상찬입니다. 이 노상찬은 반드시 해냅니다. 여러분, 저를 무한 신뢰해 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만큼 강력한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노상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